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드디어 기출코드가 개강이 또 돼서 이제 수학원이 일단 먼저 완강이 됐고요. 또 확률과 통계 이제 오픈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곧 이제 수투랑 미적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출을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들 또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사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개중교육과정이 선생님이 이제 앞서 개념코드 캐스트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단원 간의 어떤 이동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단원 간의 이동이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개념이 선생님이 올해 개념코드 역시 너무 어렵지 않게 정말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쉬워도 제발 적어도 앞부분 그 태도 학습의 목표와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지 교육과정 해설서에 맞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고1, 고2 때 혹은 특히나 제술, 엔수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부했던 거랑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때 공부했던 잘못된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매 단원 앞부분에 매 소단원 앞부분마다 이건 해도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걸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꼭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단 숲을 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기출선별조차도 선생님이 작년까지 기출코드 문제랑 올해 기출코드의 문제가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좋은 게 많았는데 고스란히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년에는 다루지 않았던 기출이 추가된 것도 맞고요. 작년에 다뤘던 기출 중에 버려야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너무 중요하잖아.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개정교육과정 개설에 부합되는 기출 중에 뭐를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걸 무분별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너무 헛도록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일단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어떤 기준을 먼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안다라는 과정에 이제 그 이후로는 뭘 해도 상관없어. 아니까. 아니까 뭐 아 이거 이거 얼른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알면서 할 거잖아. 그래서 제발 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야. 기출 선별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기출 코드를 구성하면서 있어 사실은 강의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안내하고 싶은 거야. 주로 이제 조금 그래도 4점짜리 문제들이겠죠. 3점 중에서도 개념이 너무 강한 행동력이 너무 강한 그런 문제이거나 주로 4점짜리 문제들은 전부 다 강의용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다 안내를 드릴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선생님 그럼 쉬운 문제는 풀지 말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뭐로 여러분들 연습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습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강의용 교재로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워크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오픈이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적어도 기출 중에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모두 일일이. 일일이. 그러니까 빠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뽑아낸 문제 중에 강의로 쓸 걸 교재를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3점짜리나 4점짜리 중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풀어봤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워크북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일단은 이것만 반복하면 돼. 이것만 반복하고 다만 이제 기출은 배치만 바꿔도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선생님이 권장하는 기출의 해독수는 언제나 뭐죠? 기본이 3해독이거든요. 기본이 기출은 3해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방학식의 상반기에 일단은 빨리 개념코드 하면서 내가 3등급 이상이라면 개념코드와 기출을 병행하는 게 맞고요. 내가 4등급 이하라면 빠르게 개념 빨리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 보면서 다시 이미 들었던 개념을 가지고 복습하면서 기출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그렇게 1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중반부 중에 2해독을 할 거고 아마 10월 달에 또 3해독을 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 중반부야 한 번 더 내가 할 때 뭔가 새로운 걸로 풀고 싶으면 시중에 있는 기출서를 가지고 풀어도 돼요. 그렇죠. 다만 그 기출 두 중에서 적어도 선생님이 1해독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그렇게 선별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발 여러분들 박차를 가셔야 돼. 박차를 가셔야 합니다. 기출의 소중함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알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든 킬러 문제가 됐든 언제나 기출은 여러분들이 킬러 속에서도 성선을 느끼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알맞게 풀게끔 제한된 일을 풀 수 있게끔 그분들이 설계한다는 얘기야. 킬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틀리게 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교육화 중에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거든. 이게 평가는 뭐야? 기본 태도예요. 정말 감사한 태도죠. 그래서 그 성선을 믿게 여러분들이 돼 있어. 선생님이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출을 올바르게 분석한 친구들은 평가는 성선을 믿게 돼 있어요. 평가는 성선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성선을 느끼려면 당연히 뭐해야 돼. 문제 속에서 교육과정이 배웠던 개념 가지고 문제 속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야? 이 행동류역을 잡아내셔야 돼. 반드시 행동류역에 따른 기출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맞춰서 안내를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한 게 목적이니까 일단 1회독을 할 때는 자꾸 강의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1회독을 할 때는 뭐 내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거나 우리는 지금 고1고2가 아니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은 데가 아니라서 대두리에 한번 빨리 들어보고 아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선생님 나도 끝까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그건 얼마든지. 선생님이 이후로 기출 분석 끝나거나 선생님 자작 문제에 자작 양강원 코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출만큼은 빠르게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빨리 배워봐야지만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해볼 거잖아. 그래서 제발 들어보라는 거. 그리고 들을 때도 많은 친구들이 에이 나 맞은 거 하네. 틀리고 생각보다 맞은 거에서 배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맞은 것도 틀린 것도 제발 배속을 좀 빨리 해도 되니까 맞은 거는 배속을 좀 빨리 해도 되니까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A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풀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어쩌면 아닐 수 있다는 걸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그런 게 은근히 많을 거예요. 은근히 그래. 그래서 되도록 꼼꼼하게 적어도 선생님이 강요육으로 한 거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이들과 내가 모두 다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수능에서 올해 6구에서 낯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대처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 자꾸 벗어나.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발 기축구도 여기에 준해서 최종적인 3회독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선생님도 매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강의에서 선생님 좀 만나줘요. 자꾸 들어줘요. 대화를 해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강의에서 만나 들어갈게요.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개정교육 과정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